전환 화순군이 2023 바이오 의약품 제품화 지원 심포지엄을 진행했습니다. 전환 화순군은 지난 16일 구복규 화순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심포지엄을 열어 바이오 의약품의 허가와 심사 규제 동행을 살피고 백신 산업특구 조성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고 알렸습니다. 한편 화순 백신 산업특구는 지난 2010년 11월 국내 유일의 백신 산업특구로 지정돼 현재 15개의 첨단 의료분야 지원 기관과 33개 바이오 기업이 입주했습니다.